이 차량은 9인승 어반이고요 비닐도 아직 안 뺏겼어요 그러네요 지금 그러네 완전 새차네 한 38.7도 실내온도 60도까지 올라가서 찜질방 캠핑카로 소개된 적이 있고 라카시아는 오일을 매겨 놓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전 캠핑카를 만들고 있습니다 차주분 나중에 영상 보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길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옥가입니다 오늘은 고령이죠 경북 고령에 와 봤습니다 뜨금뜨근한 스타리아 캠핑카가 있다고 해서 뒤에 보이는 캠핑카 시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밝았는데요 개미년에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차인가 보는데요 일단 대표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 나오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언제 어떻게 알았어요? 전화 통화가 나왔는데 잠깐 깜짝 놀랬다 네 저도 이제 유창가 보다 하고 사무실 안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화해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조금 이따 하시고 유차를 먼저 소개하면 안될까요? 네 우판 전화 한번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스타리아 그 뒤에는 카운티를 작업하시고 계신거고 다음에 기획되면 카운티 한번 구경시켜주시고 카운티도 있고 저 밖에 보면 200호부터 있어요 200호도 있어요 다음에는 제가 200호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캠핑카 시대에서는 제가 200호를 한번도 갈은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 기본 사양 먼저 얘기하고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구인승 어반이고요 이 분이 원래는 월초에 계약했다가 차가 안나와서 천만원 더 비싼 걸로 구인승으로 바로 뽑으셨어요 아 차들이 지금 수급이 안되니까 아싸리 네 새차인데 바로 내려보내 주셨어요 비닐도 아직 안 뺏겼어요 그러네요 지금 그러네 완전 새차네 야 이 분 대단한 분이시네요 아니 우리 캠핑카 시대는요 고객분들이 그냥 얼굴 안 보고 그냥 밴드만 보시다가 이제 은퇴할 시점에 돈만 먼저 보내주시는 거예요 돈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차도 택스로 그냥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풀옵션입니다 풀옵션 그림에 따로 설명될 필요 없지만 뭐 피아마 어닝 2m 70짜리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안전을 고려해서 무시히 타는 외부에 여기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외부에 달아놓고 뭐 타이어 앞에 달아놨다고 해서 사람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외부에 타이어 앞에 나오면 돌 튀고 이러면 망가지지 않냐고 지금까지 망가진 적도 없고 우리가 에이스 무상 정품을 5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신뢰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좀 험지 있잖아요 오지 가다보면 부딪힐 수 있는 거고 부딪힐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부딪히기에는 우리가 설계를 안 했죠 그동안은 다 어디가 됐었는데요? 무상이기 때문에? 맹 좋은게 다 했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해준다 해 준다 5년 5년이 무상해? 유상해요? 본인 과실은 당연히 유상이고요 우리가 문제는 하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특이하게 이분은 새 차에다가 외부에 타공하기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전인입구 이렇게 이제 파워포인트 박스 뺄 수 있게 물주입구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청수스댄으로 100리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안쪽에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통상 말통으로 물을 쓰기 때문에 20리터 밖에 안 돼요 그럼 싱크대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청수통이 한 100리터 정도 되고 무한온수가 된다 그러면 싱크대가 필요하죠 겨울에 뜨거운 물을 저거지 할 수 있고 다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송수가 100리터인데 오수가 얼마나 되니까 오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하기에는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카라반 끌고 다닌 거 있죠 오수 그 처리에 한다고 대인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오수증은 몇십짜리에요? 40리터짜리 40리터짜리 드리고 있습니다 오 여기 이불이 깔려있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구둘장이에요 온도계가 요건데 한 38.7도 방 속에 나왔을 때는 그때 한 44도까지 실내온도 60도까지 올라가서 찜질방 캠핑카로 소개된 적이 있고 요건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희 예전에 여기 장판이 울었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다음에 이걸로 바꿨죠 LG로 봐 그때 얇은 걸 쓰니까 너무 뜨거워 보니 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LG 3T짜리로 다 바꿨어요 저희 채널에서도 검증 아 보셨죠 여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보면 이제 레일이 아니고 여기 그냥 그대로 이게 무슨 원목이 아카시아랑 아카시아랑 우리 다 편백으로 쓰는데 요건 아카시아로 바꿨네요 여기는 아카시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떼가 많이 타잖아요 왜냐면 물건 같은 경우는 뭐 흙먹고 이런 걸 집어넣다 보면 요런 편백은 금방 색깔이 막 떼 먹고 찍히잖아요 근데 아카시아는 오일을 매겨놓으면 집어넣더라도 그가 땡지 아니면 원래 색깔인지 잘 모르거든요 예전에 편백 해가지고 당연히 편백인 줄 알았는데 요기도 수납장이잖아요 사이드장 네 어 지금 요기도 새롭게 된 건가요? 요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어 수납장이 원래 있었어요 요렇게 이제 편백으로 요렇게 물건 넣을 수 있게 다 만들었고요 요렇게 그리고 요거를 다 홈을 따서 넣기 때문에 나무가 틀어지지 않아요 원래 이제 고객님들이 이번에는 걱정하는 게 편백은 나무가 묽고 약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걸 잡아내는 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원판을 쓰는 게 아니고 다 짠 맞춤식으로 다 지고 네 저희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실제로 넣을 수 있게 그냥 보기 좋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실제로 물건을 넣을 수 있게 실제 캠핑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도 똑같이 여기 같은 경우에 눈부시다는 그리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요렇게 이제 우리가 달아드렸어요 맨 컨트롤 판넬들을 여기에 다 예 요렇게 해서 다 이렇게 닫게 되면 자다가 이제 몸부림치다 건들 필요도 없고 눈부심도 없고 등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밤에는 살짝 켤 수 있게 초록불로 파란불로 해 놓기 때문에 눈부심이 적죠 그리고 안쪽에 아까 보여주신다는 안쪽에 한번 들어가기 전에 방충망이 일체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싱크돼요 싱크되고 외부 샤워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 싱크되고 여기다가 원래 외부에 뜯어드리는데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절대 뜯지 마라 스테이스 사공하기 싫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스 원하면 또 나중에 풀 수 있게 또 되어 있고 어닝을 풀 수 있게 다 되어 있어서 이게 보면 다 풀어버리면 캠핑카를 안 보여 그냥 자동차 주차하기 편하게 완전 순수 스테이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일반 가정집 싱크부로 쓰고 있거든요 물 빠짐이 좋아요 왜냐면 도매딕이나 이런 거 좋은 거 예쁜 것도 있지만 강한 요리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저희 카라반 할 때 써보니까 요만한 거에 수채 구멍이 바풀이 몇 개 막히니까 물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써본 결과 그냥 이렇게 가정집용으로 쓰니까 물 빠짐도 좋고 깊어서 설거지하기도 좋고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여기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샤워기 아 외부 샤워기 외부 샤워기가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뭐 있겠지만 그죠 요줄길을 하면 보통 이제 1.5m가 되고요 이렇게 써실 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1.5m, 1.20m 정도 되고 온수는 이제 우리가 무한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때 영상 다 보셨더니 우리가 캠핑카 시대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무한 온수 내가 청수를 가지고 있으면 열경을 거쳐서 무한으로 온수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둘장 바닥, 침상, 욕실 벙크배드까지 구둘장이 다 깔려요 그리고 가운데 개방암도 좋았던 거예요 분명은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까치발로 해서 키 크시면 확장형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제가 안에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냉장고는 이제 국산이고요 냉동고, 냉장실 그리고 웅뎅 중에 닫힘 널리 이렇게 쓰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따로 설명은 그쵸 리터만 지금 이게 80짜리 98리터 98리터라고 알려주시면 되고 98리터라고 100리터라고 이야기하죠 다 아세요 분명 그리고 여기는 전자렌지고 전자렌지고 여기 LG TV고요 이거는 핸드폰으로 서로 미러링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 LG TV고 12V로 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안 먹어요 전기 자체를 안 먹기 때문에 전기 극장 안 하시고 TV 보셔도 되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제가 키가 좀 커요 제가 178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누우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여기가 이제 발이 안되면 아까 말했듯이 까치발을 이렇게 펴서 178에 까치발까지 했을 때는 딱 맞는 거고 지금 위에는 10cm 정도 남는 거고 밑에도 한 10cm 남아있어요 옆에 이제 아내분은 거의 다 여자분들은 키가 다르니까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두 명이 지금 위에 루프는 없는 거니까 2인용으로 그렇죠 2인 탑승에 2인 치침으로 치침으로 네 그리고 여기 앞에 싱크대 부분이 앞에까지 다 뚫려있다니깐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밑에는 뭘로 한거죠? 아카시아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청소하기 편하라고 빼집어내서 털 수 있게 드러내면 이렇게 아카시아로 아카시아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보고 가야죠 어? 이쪽은 아 원래 순정이구나 그렇죠 이게 완전 새 차를 본인도 보지도 않고 바로 탁승은 우리한테 보내실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라도 강주 전라도 강주인데 20cm 나오자마자 지금 비닐 커버도 그대로 있는 상태 그냥 탁승을 여기로 대단하신 분이네요 얼굴도 안 뱉는데 다들 해주세요 혹시 차주분 나중에 영상 보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길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봤어요 컨트롤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희 캠핑카 시대는 전기가 에이스가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콘센트가 두 개가 있어요 인버터는 인버터는 왼쪽 한전은 오른쪽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전선이 돌출이 안 되죠 왜냐하면 릴레이나 절체기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에이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게 맥스 5.0 보일러 히터도 되고 그 구둘장 지금 되고 있죠 구둘장 되고 그 다음에 온수도 되게 이렇게 시스템이 다 돼 있고 35도까지 그래서 지금 97도 이제 구동액통이 97도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영하가 되더라도 얼진 않아요 30도까지 다 비중을 맞춰놨습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지금 못 본 거 있나요? 다 보셨습니다 봤죠? 다 봤는데 다 봤는데 인산철 배터리나 인버터나 기본 전기 시설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네요 어떻게 되는지 인산철은 저희가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우리는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인산철이 좋죠 니켈, 망가, 코발트로 만들어서 진짜 정품은 좋은데요 근데 이게 정확히 정품인지 아닌지 저희가 검증을 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5년동안 써왔던 ES 배터리 로켓 배터리 나가는 산흥용 유예 젤타입이 있어요 그걸 쓰고 있고 이게 만약에 문제된다면 우리가 5년동안 무상 S를 해준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버터 같은 경우 우리 국산 다르다꺼 정연파 2kg에 3kg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 충전기 솔라 충전장치 같은 경우는 40A에서 50A를 넣어 주거든요 그리고 태양광은 480W 태양광이 올라가 있어요? 표시가 안 날 거에요 왜냐면 플렉시벌로 해놨기 때문에 하드탑으로 하면 좀 올라가죠 그리고 바람 저항도 심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얼마냐고 지금 궁금하시는데 제가 이제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가진 금액선에 사실이 되고 이 차량은 2300만원입니다 이 차량은 2300만원 내가 250만원 밖에 없다 돈이 그러면 이 침상하면 250만원인거에요 그럼 나는 600만원 밖에 없다 그러면 요렇게 뭐 이거는 옵션이에요 2300만원에 다 포함이 되겠지만 요건 문장으로 달고 오픈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장을 또 달면 되고 장을 달면 되고 장을 달때 또 추가요금 그렇죠 그러면은 2300만원 하셨는데 부가세가 여기에는 이제 개소세나 부가세는 별도로 들어가고 그건 이제 제가 가지는 돈이 아니고 당연히 나라에 그렇죠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캠핑가실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캠핑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 저희는 테스트 안해요 몇 년 동안 연구했다고 말 안해요 제가 먼저 써보고 문제없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전 캠핑가 스타레를 잘 받고요 네 아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200호로 맞습니다 그죠 요 캠핑가실에 다시 또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저 이제 유상이냐 무상이냐 했을 때 본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는 100% 나무가 휘어졌다 뭐 전기 안된다 그러면 5년 무상이고요 그렇죠 본인이 뭐 부셔먹고 이러면 당연히 유상이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5년 무상이라 하니까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상식선에서 가야죠 알겠습니다 상식선